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구매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무전기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생활무전기입니다. 만원대에 저렴한 가격대로 아이들용으로 좋은 막쓰기 좋은 제품으로 작동법 간단합니다. 4위는 생활용 무전기입니다. 가성비 생활용 무전기 세트로 디자인 깔끔하고 작동법 간단하여서 아이들용으로 좋은 제품입니다. 3위는 바니랜드 무전기입니다. 디자인 만족도 높은 무전기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 특징이고 송수신걸이 넓고 작동법 간단합니다. 2위는 모토로라 방수무전기입니다. 현장용이나 등산용으로 좋은 제품으로 방수기능 지원하고 배터리 완충시 오래가며 송수신걸이 넓습니다. 1위는 초소형 생활무전기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무전기로 범용으로 사용가능하고 가볍고 작아서 휴대성 우수하고 작동법 간단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